꼭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길 수 있다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 믿었고 오늘 이겨서 좋네요. 선수들이 또 경기에서 더 좀 잘해줘서 내일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2, 3 세트 다 질 만한 분기점들이 있었다고 생각해서 내일은 똑같이 했을 때 그걸 확실히 잡아낼 수 있는 강팀이라고 생각해서 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1경기 심리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은 양침 다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인게임 쪽으로 운영적인 부분들이나 미리 예상해서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조금 어긋났던 부분들이 있어요. 1세트뿐만 아니라 2, 3세트에서도 그게 계속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 다들 인지하고 있고 경기 끝나서 피드백하기 전에 선수들도 이미 알고 있던 부분들이라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정신 좀 더 차려서 집중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경기 나올 것 같습니다. 개인 기량에는 저는 항상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저라는 사람 자체가 뭔가 팀적으로 완성도가 낮을 때 좀 뭔가 신경 쓰이는 게 많아서 이것도 고쳐야 되는 점인데 뭔가 좀 그래서 뭔가 팀적으로 보통 선발전 시즌에는 아무래도 완성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좀 개인적인 폼들도 좋아 보이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되게 좋은 별명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지는 않고 일단 T1이든 어디든 만나면 이겨야 된다는 생각으로 경기를 지금까지 준비해왔고 내일 DK가 아니라 DK여서도 그렇고 T1이어도 그렇고 무조건 이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내일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이기는 데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사실 오늘 경기에 어저께는 집중했고요. 보면서 두 팀 다 간절하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간절하고 간절한 선수들 우리 선수단 모두가 내일 또 격돌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한번 좋은 경기 서로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연습 과정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지금 메타상 절대 안 좋은 픽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나오고 있고 연습 과정에서는 분명 좋은 데이터들이 있어서 팀들도 계속 쓰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경기 결과가 패배는 했지만 보셨지만 과정에서 코르키 어떤 장점들도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내일도 충분히 양 팀 다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랑 상관없이 변수 충분히 항상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내일 상대편이 T1도 마찬가지고 선수들의 챔프 포기나 생각이 굉장히 열려있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내일은 서로 두 팀 다 많이 열려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안에서 집중력 쌓음, 그 다음에 조금 더 긴장 덜 하는 쪽 컨디션 좋은 쪽 이런 쪽에서 좀 더 많이 갈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직스 대 진 구도만 본 게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조합을 짤 때 진을 넣는 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이제 직스를 상대할 수 있는 픽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큰 그때랑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합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유기적으로 잘 소통을 하고 대처도 잘 할 자신이 있어서 그때는 사실 뭔가 수합 단계에서 저희가 손해를 너무 많이 봤다고 생각해서 다시 경기에서 붙게 된다면 수합 구도에서 좀 일방적인 손해는 안 날 것 같습니다. 방금 합격하는 대로 수합 과정에서의 손해보는 거가 예전보다 더 잘할 수 있고요. 저희가 오히려 뛰어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 플레이오프도 저는 되돌아간다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그래서 내일은 그런 부분도 많이 피드백했고 선수들도 어느 정도 많이 느끼고 연습 과정에서나 경기에서 그걸 적용시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내일 그런 부분이 녹아 든다면 저는 승산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화도 했고 지금 연습 과정에서 굉장히 스텝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적으로나 초반이나 여러 부분에서 좋은 부분이 많아져서 내일은 충분히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라인전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팀 자체가 좀 탄력을 받은 느낌이라 저는 선수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냥 스크리오 선수 위치를 놓치고 테를 찍었는데 어떻게 잘 상황에 맞게 후대처를 좀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내일 이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정말 간절하고 저뿐만 아니라 선수단 모두가 간절하게 준비해왔고 내일도 간절하게 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응원해 주셨던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내일도 응원해 주시면 정말 이 간절함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처절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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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